네, 수고 많으십니다.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우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론 채택하지 않겠다라고 어제 저녁 회의를 마치고 기자분들께 말씀을 했습니다. 관련된 현안,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 부분 이어서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에 대해 당론을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섭단체 대표인설과 최근 당론 채택이 어렵지 않다던 이낙연 대표의 약속과 정반대의 입장을 내놓은 것입니다. 도대체 두 분 중 어느 분의 말이 맞는 것입니까? 결국 174석의 집권여당이 계약 입법을 스스로 좌처시키려 하고 있어 실망을 넘어 집권여당의 정치성마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김태년 원내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뿐만 아니라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각별한 연내 처리를 당부했던 공정경제산법 또한 당론 채택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당론으로 결정하면 법이 많이 경직된다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당론으로 정했던 부동산산법은 경직된 법이었단 말입니까? 빈약하기 그지없는 논리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정경제산법은 집권여당이 스스로 한 약속입니다. 개혁 입법에 대한 연내 처리는 수도 없이 강조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와 민생과 민심의 동반자가 아니라 다른 이해관계자, 즉 재벌과 기업의 동반자가 되고픈 마음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끝내 당론 결정을 하지 못하겠다면 차라리 당원총 투표로 당론을 결정하십시오. 당론 결정에 대한 지도부의 결단과 용기가 없다면 당원총 투표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론을 채택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비례위성정당과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 공천강행 당원 투표 등 치부를 감추기 위한 꼼수 당원 투표보다는 명분은 더 챙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입법을 스스로 좌초시키지 말길 바랍니다. 결단하지 못함은 결국 지도부의 무책임과 무능을 드러낼 뿐입니다. 정의당은 끝까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성에 나설 것을 거듭 밝힙니다.